아이고, 톡 안 읽어서 삐졌구나. 어떻게 풀어줄까? 미쳤어. 내가 언젠간 여기서 꼭 성공하고 만다. 많이 바빴어? 아닌데. 나 갑자기 미팅에 잡혀서 전화 못 받은 거야. 중국 건으로? 어떻게 알았어? 출장 간다며. 우리 회사에도 심어놨어? 언제 가는데? 난 안 가. 최소 3개월인데 내가 자기 안 보고 어떻게 살아? 죽어도 못 간다고 했지. 왜 그랬어? 나도 휴가랑 월차 다 몰아서 따라가는 건데. 얼마나 좋아.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. 완전 자유잖아. 자유. 스트레스 많이 써야 했구나. 아는 소리지 뭐. 오늘 재밌게 놀자. 뭐 하고 싶은 거 없어? 간만에 영화 하나 볼까? 콜. 보고 싶은 거 알아봐. 예매하게. 뭐 보지? 이거 좀 뭐 하나. 네? 잠시만요. 잠깐만. 어떡하지? 오늘 영화 못 보겠다. 누구 잘하는데? 어, 아빠. 엄마가 감기 걸려서 눈이 웬만하면 일찍 들어오라시네. 아... 그럼 가봐야지. 내려가자. 이따 몇 시에 끝나? 글쎄, 좀 이따? 전화해, 데려다 줄게. 아니야. 됐어. 딴 데 세리라 그러지? 의차증? 그냥 세라, 세. 에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그래.